피버테이블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출제 유형 피버테이블 1번 시트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지급 현황표에 부서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에다가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하시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 경우는요. 실무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간단한 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피버테이블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마우스 커서를 데이터 안쪽에 이메일 셀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셀이 병합되어 있거나 한다면 셀 병합된 영역을 뺀 데이터만 범위 정하셔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셀 병합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데이터 안쪽에만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메뉴는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표에 피버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버테이블 클릭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요. 현재 여러분이 커서를 두셨던 데이터, 연결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요. B3부터 F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할까요?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새 워크시트에 작성할까요? 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 워크시트에 작성하겠습니다. 위치는 H3 셀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H3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혹시나 제가 실수로 닫았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피버테이블 분석 탭에 필드 목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한 것과 같이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은 갑에다가요. 기본급과 야근수당과 성과급을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기본급부터 성과급까지 드래그하시면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편한 방법은요. 합계 기본급에서 마우소른 쭉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 같은 방법으로 J3 셀에 합계 야근수당에서 마우소른 쭉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또는요. 현재 문제에서도요. 갑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우소른 쭉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 선택하고 다시 한번 갑 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 그냥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누를게요. 다시 평균 야근수당에서 마우소른 쭉 갑 필드 설정에 오셔서 아까는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했지만 바로 여기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학계 성과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 마우소른 쭉 갑 필드 설정에서 하시면 돼요. 갑 필드 설정 누르셔서요. 학계가 아닌 평균을 선택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다가 하나의 셀 선택하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자세히를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연한 파랑에 그 다음 피버 스타일 보통 9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가셨을 때 연한 파랑에 피버 스타일 보통 9 찾을 수 있고요. 클릭만 하시면 문제에 제시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하셨나 결과 시트 피버 테이블 1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에 이름을 필터에다가 계약 기간을 행에다가 점포명을 열로 처리하고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에다가는 계약금의 이자의 평균을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까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맞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데이터 안쪽에 넣었는데요. 고객 예금 현황이란 제목까지 선택이 되네요. 그럴 경우에는 A3부터 F16까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 작성할 건 아니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작성하겠습니다. H3 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배치를 할까요? 이름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계약 기간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점포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시고 계약 금액과 이자액을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계약 금액과 이자액은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서 좀 보셔야 될 거는 계약 금액과 이자액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값 영역은 그렇다면 합계 계약 금액에서 마우스로는 쭉 값 요약 기준의 평균 또 선택하고 값필드 설정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합계 계약 금액에서 마우스로는 쭉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선택 그리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합계 이자액도 마찬가지로요. 마우스로는 쭉 값필드 설정 선택하시면 되는데 또는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값필드 설정에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평균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균을 순서대로 표시했고요.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과 열의 총합계 아래쪽에 총합계 오른쪽에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행과 열의 총합계입니다.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피버 테이블 분석의 옵션이라고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버 테이블 옵션 클릭하셔도 됩니다.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하시거나 메뉴에서 여기서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동일한 거고요. 또는 디자인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제하셔도 돼요. 옵션에서 한 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오셔서 요양미 필터에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는 디자인 탭에 오셔서 총합계에 오셔서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피버 테이블 필드에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드래그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 하셔서 개요 형식으로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 지금 개요 형식을 하지 않았는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부분을 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하시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의 점포명, 계약 기간 이렇게 필드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은 천단인 구분기호 작업을 미리 하셨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자세히를 클릭하시고요. 보통이면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연한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주황, 피버 스타일, 보통 10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피버 테이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피버 테이블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임금 명세표에 직일을 열로 근속기간을 행으로 처리하고 갑의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실습한 내용에서는 아래쪽에 셀이 병합된 데이터가 없었는데요. 피버 테이블 3번은 합계라고 셀 병합된 이 합계란 글자가 셀 병합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 피버 테이블을 그냥 안쪽에 놓고 삽입에 가셔서 삽입에 피버 테이블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합계 영역까지 범위로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실수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틀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동일 시트에 A18셀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기존 워크 시트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A18셀을 선택합니다. 사실 범위가 합계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합계를 포함한 영역에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 제시된 내용 직위를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고요. 근속기간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는 기본급과 상여금 영역을 갖다 놓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합계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비어 있음, 비어 있음 이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이거는 영역을 합계라는 영역을 셀 병합된 영역을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거다라고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 그냥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근속기간을 1년부터 5년 6년부터 10년 5년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핵 레이블에 있는 근속기간에서 마우소른 쭉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서부터 20년까지 5년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또 이렇게 비어 있음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세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잘못 지정을 했구나 이거 안 나와야 하는데 이럴 때 이럴 때 피버 테이블을 물론 범위를 지정하셔서 이만큼 넓게 영역을 충분히 잡아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누르시고 새롭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른 작업도 그룹도 만들었으니까 피버 테이블 합계 영역만 뺄 수 없을까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피버 테이블 분석에 데이터 원본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지금의 데이터에 합계가 들어간 부분을 뺀 성명부터 총급여회까지 A3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범위를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룹을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근속기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아까 하셨던 것처럼 1, 25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는 비어있음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초기에 합계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지금 하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포함을 했다면 피버 테이블 분석에 오셔서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하셔서 영역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 영역의 표시를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교 사용에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상여금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 숫자의 천단위 구분교 사용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옵션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옵션에 요양미 필터에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셔도 되고요. 또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다는 내용이겠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래쪽 세로의 세로 데이터의 합계만 표시하겠다는 내용이죠. 빈셀은 별표를 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럴 경우는 사실 옵션에서 하는 게 맞았겠네요. 피버 테이블 옵션에 오셔서 빈셀을 표시해다가 별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까 요양미 필터에 하지 않고 위쪽 총합계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빈셀 표시에 별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현재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부분을 보시면 개요형식으로 표시했을 때 필드명 지기와 근속기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작성하셨고 결과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